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한배입니다 오늘 강연은 태양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태양계는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제가 책을 한 권 썼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에 대한 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또 새로 한 권을 더 쓴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싶었는데 조금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거를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기존의 책은 태양계를 배우는 책 또는 설명하는 책이었다고 하면 좀 태양계를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써보자 그런 의도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아무래도 기존의 책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사실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를 할 때 모형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그 대상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을 잘 담아내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담는 거지 그 실제 대상을 완벽하게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태양계의 예를 들었는데 그것의 모티브를 얻어서 책을 한번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의 시작을 모형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보이는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나 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약간 재미있는 우화 같은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저는 교수니까 교수를 하는 친구 세 명이 이제 친한 친구 세 명이 모였는데 한 친구는 경제학을 하고 한 친구는 생물학을 하고 또 한 친구는 이론 물리학을 하는 저 같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셋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은퇴 후에 같이 뭔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젖소 목장을 한번 해보자 우유를 생산해서 돈을 벌어보자 그래서 그러면 각자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지 연구를 해가지고 한 달 후에 모여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이제 흩어졌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연구해 온 걸 발표하는데 먼저 경제학을 하는 친구가 자기는 유통 경로를 단순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2윈을 남기고 젖소를 팔 수 있을지 이걸 연구했다 그러니까 생물학 하는 친구가 자기는 어떻게 하면 사료를 최소한으로 쓰고 가장 많은 우유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연구해 왔다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이론 물리학 하는 친구가 시답지 않다는 표정으로 자기는 젖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칠판에 가서 커다란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공 상태에 있는 구형 암소를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젖소를 어떻게 풀었나 그래서 이 이론 물리학자는 저렇게 댕긴 젖소는 해결을 못하고 젖소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만드는 게 바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구형 암소 모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 물리학자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이 이해하고 싶다 보면 저 사람의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죠 겉에 드러나는 것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배울 때 처음에는 이렇게 구로 만들었다가 구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런 모형을 써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우주론을 하니까 우리가 우주를 연구할 때도 우주의 모든 것을 연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주에 대한 모형을 만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잘 이해하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모형이 필요하죠 그런데 잘 안 떠오르죠 우리 우주의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지구는 어떻게 이해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걸까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걸 겁니다 지구라고 하는 것이 구조,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구를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큰 모습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큰 거리 척도에서는 지구가 공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을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지구의 어떤 면을 봐야 되느냐 이게 바로 지구에 표면이 있고 그 표면이 완벽하게 구면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요동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게 구면이면 왜 안 되냐 잘 생각해 보시면 완벽하게 구면이면 표면이 다 바닷물로 덮여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 같은 육지 생물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례차례 디테일을 만들어 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를 이해할 때도 우주라고 하는 것이 큰 거리에서 보면 어디나 다 똑같다는 관측 사실이 있고 그렇지만 작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별도 있고 은화도 있고 수많은 구조가 있고 그 별 안에는 다시 행성들이 달려 있고 행성 안에는 우리 지구같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 복잡한 걸 모든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우주에 대한 모형을 씁니다 어디나 다 똑같은데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인가 또는 지구는 왜 국 모양으로 생겼는가 그 다음에 지구는 왜 자전을 하고 있고 표면에 이렇게 높낮이 차이가 있어서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모형에 대한 또 하나 예를 더 들자면 아마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많이 배워본 게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 원자는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모형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원자 저렇게 생긴 원자 그래서 제가 교과서를 뒤져서 이런 이런 모형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그림으로 가져와 봤어요 화학책에 처음 나오는 돌턴의 원자설 나올 때 그 돌턴이 생각한 원자는 저렇게 아무 구조가 없어요 원자마다 다 똑같이 생겼다 그렇지만 저 원자를 보니까 나중에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핵도 발견이 되고 하면서 원자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다른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자의 모형인데 사실은 저런 원자의 모형이라는 것이 원자의 실제 모습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원자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원자가 내는 빛 같은 것을 전혀 설명을 안 되더라 못하더라 라는 것 때문에 이런 보호의 모형 같은 것도 나오게 되죠 저렇게 해야만 원자의 빛을 설명할 수 있고 완벽하게 설명이 되려면 저런 그림 가지고는 안 되고 수학이 필요하다 때는 수학만 가지고 원자를 위한 하이젠 베르크의 모형이나 그 다음에 전자의 파동성을 넣어서 이렇게 원자라는 것이 파동함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슈레딩거의 모형까지 해서 다양한 원자의 성질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하려고 했던 주제 태양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들 어린이 그림책에 보면 이렇게 태양계의 모형이 나옵니다 이게 표현하고 싶은 것은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고 중간에 커다란 태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모형은 행성의 운동 그 다음에 전체적인 태양의 구조 이거는 잘 설명하지만 그 이상은 전혀 할 수가 없죠 각 행성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하필 지구에만 인간이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노력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그림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모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태양계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른들을 위해서는 어른은 더 많이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더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옵니다 그림도 그럴 듯해졌죠 아까 어린이 모형에서 달라진 것은 이거는 실제 행성의 크기들을 비율로 표현한 겁니다 행성의 크기 비율이 목성이 이만하다 그러면 지구는 그거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계의 궤도도 이거는 궤도의 비율들을 실제에 가깝게 맞춰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안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굉장히 작은 영역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굉장히 멀리 있다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는 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도 있다 여기 보면 소행성도 있고 해성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세한 태양계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세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사실과 조금 맞지 않는 점은 뭐냐면 우리가 행성의 크기 이렇게 맞추면 태양의 크기는 사실 지구 크기의 10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일 큰 목성보다도 10배가 더 큰 거죠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굉장히 큰 태양이 하나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비율에다가 거리까지 맞추면 이런 그림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태양계를 인식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태양계 시대에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막상 행성들 사이로 여행을 한다 그랬으면 그때 가지는 거리감, 공간감 이런 거를 전혀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만들려고 하면 대략 한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그러면 태양의 크기가 14cm가 됩니다 그럼 14cm짜리 물건이 뭐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자몽을 생각해 보라고 자몽이 한 그 정도 된다 그렇게 하면 지구는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계산해 놨죠? 그러면 1.3mm가 되죠 그래서 지구는 좁쌀만해진다 그러면 태양계에 있는 태양과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자몽이 있고 그 좁쌀, 1mm짜리 좁쌀이 있는데 그 둘 사이가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거리를 맞춰서 해보면 15m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태양계라는 것을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자몽이 여기 있다고 치면 이제 지구라고 하는 건 저 한 15m 떨어져서 여기 저 끝에 좁쌀이 하나 돌아가는 거죠 상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 앞에 봤던 태양계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밀조밀한 모형이었구나 실제 태양계는 굉장히 공허하다 이런 거죠 중간에 빈 공간 맞고 작은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여기 보면 제일 큰 행성인 목성이 1.4cm니까 그럼 거기서는 콩알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콩알이 78m 떨어진 데서 저 멀리서 돌고 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럼 그래서 누가 해왕성 역할을 해보겠느냐고 찾아서 그럼 4.8mm니까 쌀알을 하나 지어주고 해왕성이 그러면 태양에서 얼마 떨어져 있냐 그 쌀알 하나가 450m 떨어져 있으니까 진짜로 450m를 가보라고 거기서 이렇게 천천히 돌면 그게 태양계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태양까지 넣어서 크기를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 크기 실제 크기로 하려면 이 태양계를 표현하려면 공원이 하나 필요하죠 450m 나와야 되고 그걸 원을 그릴 수 있으려면 1km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저렇게 태양계를 표현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식의 실제 비율대로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게 어디 있냐면 스웨덴에 가면 그걸 해놨어요 거기는 훨씬 이것보다는 스케일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말로는 설명이 되는데 한 번에 보여줄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이걸 웹사이트에다 구현해 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율 그대로 하는데 대신에 여기 보면 픽셀 하나를 이 친구는 달의 크기 하나를 화면에 1픽셀로 잡고 그러면 지구의 크기는 몇 픽셀이 되고 태양의 크기는 몇 픽셀이 되고 촉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다 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예를 들어 태양에서 지구 가려면 내가 옆으로 한없이 한없이 화면을 스크롤을 해야 됩니다 재미없죠 그래서 이러느니 차라리 책으로 하자 그래서 책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계산을 맞춰보니까 대략 무리가 안 가는 선이 한 200쪽짜리 책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200쪽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더니 지구의 크기가 0.1mm 점 하나 찍는 걸로 끝나죠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이게 책으로 표현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고 거리 비율은 맞추되 행성이나 태양의 크기는 100배를 키워서 볼 수 있게는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 기준에서는 행성의 크기는 사실 100분의 1로 줄여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100배 키웠더니 태양이 무려 이렇게 6페이지에 걸쳐서 태양이 등장하고 거기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제 여기 보면 수성 그 다음에 수성, 금성, 지구 이렇게 여기 한 페이지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 크기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성까지는 몇 페이지 안 가서 나오고 그 바깥에 있는 행성들은 저 멀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행성만 딱 그려놓으면 너무 빈 페이지가 많죠 그럼 이제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빈 공간을 그래서 다 채우진 않고 실제로 태양계라는 것이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남겨놨죠 그러면 책을 읽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막 그 한 페이지 넘기기가 힘든데 여기 이 책은 어느 데 가면 빈 페이지만 계속 막 넘어가니까 책 넘기는 재미가 있죠 너무 그렇게만 넘어가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유용한 내용들을 넣어야겠죠 그런데 그래서 몇 가지 점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 태양계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인식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느 때 보면 금성이라든지 목성 화성 토성 이런 거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 그게 밤하늘의 별하고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거는 행성이고 어떤 건 별이냐 그런데 이 구별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 구별을 우리 조상들은 몇 천 년 전 거의 지금부터 한 5천 년 전부터 이런 거를 구별을 했던 거예요 꾸준히 관찰을 해보면 구별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구별이 되냐 일단 행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뜻 자체가 움직이는 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꾸준히 관찰하면 별들은 자리가 고정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행성들은 그 별들 사이를 움직이는 걸로 관측이 된다 하루 관측해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몇 날 며칠 1년 내내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행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밝아요 다른 별들보다 훨씬 밝습니다 물론 이게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움직임이 사실 태양을 따라서 태양이 다니는 길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것까지 다 알아내서 이게 그 태양계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거를 우리 조상님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행성의 움직임을 열심히 관찰을 했더니 그 행성의 움직임에는 규칙이 있다 라는 거고 그 규칙을 열심히 연구하신 분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그 다음에 그 수메르 문명이 뒤를 이어서 이집트와 그리스로 넘어가면서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게 보면 저 바빌로니아 같은 데서는 이렇게 그 어느 날에 어느 위치에 예를 들어 목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를 다 계산을 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백 년 관측을 한 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산수를 잘했던 거죠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은 산수보다는 기학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 규칙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훨씬 이해하기 쉽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래서 태양이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행성들이 돌아간다 라는 기학적 모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기학적 모형은 대수적인 모형 계산하는 모형보다 훨씬 예측을 잘 못해요 틀립니다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 후반기 로마 시대 때 오면 여기 계신 분이 푸텔레오마이오스라는 분인데 이런 행성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다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가 중심에 있고 그 지구 중심에서 행성들이 돌고 태양도 돌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걸 정확하게 맞추려면 이렇게 주전원 같은 것도 도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복잡하게 설명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천동설이라는 모형을 만들어냈던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단순히 천동설은 틀렸다 이것만 배우지만 사실은 그 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제대로 된 만들어진 모형이었고 이게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1500년간 지속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코페르니쿠스가 제안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티코 브라에 같은 분이 한 20년에 걸쳐서 새로 그 행성들의 움직임을 관측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 데이터에서 케플러가 행성운동이 그 기존에 있던 천동설 모형과는 다른 우리가 보통 지동설이라고 부르는데 행성이 원이 아니라 타원을 돌고 태양이 초점에 있고 이런 움직임을 주는 법칙을 찾아냈던 거죠 그리고 그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저거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갈릴레오와 뉴턴이라는 두 분이 나타나서 정립을 합니다 갈릴레오는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갈릴레오 이전의 천문학과 갈릴레오 이후의 천문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달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 처음으로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다라는 거예요 장비가 중요하다 그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더니 하늘에 전혀 다른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고 태양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측은 여기 있는 이 관측이에요 여기는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거 뭘까요 토성을 관찰해서 그린 겁니다 토성을 봤더니 다른 행성들은 동그랗게 보이는데 토성은 약간 이렇게 갈릴레오는 어떻게 묘사했느냐 하면 귀가 달려있다 귀가 달리는 거다 그랬는데 물론 저게 이제 골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관측은 뭐냐 하면 요 밑에 있는 관측인데 여러분 여기 기호 표시 보면 이 기호가 금성 표시죠 금성을 관측했더니 금성이 다라고 똑같이 상변화를 한다 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상변화하는 패턴을 보면 저게 태양을 중심으로 금성이 도는지 지구를 중심으로 금성이 도는지에 따라 상변화 양상이 다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갈릴레오가 관측한 바에 따르면 금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만 저렇게 보인다 이게 그래서 갈릴레오는 세상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에 힘입어서 뉴턴은 그 행성의 운동들을 운동의 법칙이라는 것과 중력의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이라는 체계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덕에 지금 우리가 물리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나 성공을 거둬서 저 하늘에 있는 행성의 운동뿐만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물체의 운동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로 이제 옮겨가게 됐던 거죠 그래서 태양계를 이해한다라는 게 과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만 적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쉬운 얘기를 써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태양계를 인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를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천문학을 하면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본 물체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거 알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태양의 경우에는 그래서 심지어 이게 워낙 중요한 단위여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천문 단위라고 기본 단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출발선이 됩니다 지금 이제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건데 이 거리를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금성이 안에서 돌고 지구는 그 밖에서 도는데 금성이 여기 왔을 때 금성을 관측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으로는 관측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성이 여기 왔다는 얘기는 낮이라는 얘기죠 해가 떠 있을 때 금성 안 보여요 관측을 할 수가 없죠 대신에 빛은 빛으로는 못 보지만 레이다를 쏴서 마이크로파를 쏘면 금성에서 반사돼서 옵니다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알아내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게 알아내는데 놀랍게도 옛날에도 이걸 알아내는 방법들을 찾아 냈어요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은 고대 그리스도 시대에 아리스타쿠스라는 분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태양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대에 와서는 금성이 이렇게 여기 올 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금성이 그게 언제냐면 금성이 정확하게 태양 위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금성이 보이니까 그때 관측을 해서 하면 돼요 물론 저게 120년쯤에 한 번쯤 일어나요 때를 잘 맞춰서 기다렸다가 조때 관측을 하면 거리를 잴 수 있다 해서 실제로 저렇게 해서 18세기 태양까지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크기를 알았죠 무지하게 멀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게 빛으로 가도 8분 19초가 걸려요 로켓으로 가면 더 오래 걸릴 거고 기차 타고 가면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런데 그래서 지구를 벗어나서 우리가 태양계로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붙잡아 둘러 그래요 중력으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려면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의 속력으로 뛰쳐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이거를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그 속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지구 표면에서 지구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속력 이거를 지구 탈출 속력이라 그럽니다 얼마 안 돼요 초속 11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11킬로미터를 달려가실 수 있으면 돼요 강력하게 달려가면 지구를 벗어나서 저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놨는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써서 줬더니 이게 인쇄해서 넣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다고 편집하시는 분이 제가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면 이런 거 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망원경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진은 실제로 가서 근접해서 사진을 찍어오는 거죠 실제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금성은 밖에서 보면 그냥 구름에 가려서 안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신비해 보이죠 그래서 미의 표준이고 우리가 금성이 워낙 밝고 예쁘니까 항상 미인의 표준 그래서 여신이었고 비너스라는 그랬는데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저기가 바로 불지옥이다 라는 걸 이제 저기 가면 바로 죽는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고 화성은 불의 색깔이죠 붉은색이 나는 이유는 저게 이제 산하철 가루들이 많아서 그래서 실제로 화성 밤에 보시면 빨갛게 보입니다 붉은 행성이에요 그래서 저건 전쟁의 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성 남성 그래서 이게 화남 금녀죠 그런데 실제 모습은 이쪽은 굉장히 얌전하고 저쪽은 지옥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근대에 와서 알게 된 거죠 이거는 금성에 가서 실제로 착륙회를 하면서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선이 착륙을 했는데 딱 20분 버텼어요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 기계도 못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진 몇 장 보내줘서 해보니까 사진을 보면 지구 같아요 바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다만 환경이 이산화탄소로 돼 있고 압력이 지구 대기압의 한 100배쯤 되니까 이런 거고 화성은 반대로 압력이 지구의 100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가면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얼음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금성이나 화성은 가까우니까 그 조금 접근성이 좋은데 사실 금성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라는 거는 지금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성을 가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성을 지나서 더 멀리 가고 싶다고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로켓으로 가면 지구를 벗어나는데 아까 초속 11km가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지구를 벗어나면 다냐 그거 벗어나면 지구 궤도에서 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행성에 가고 싶으면 옮겨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태양의 중력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구 궤도에서 태양을 벗어나려면 얼마의 속력이 필요하냐면 초속 40km가 필요합니다 훨씬 더 크죠 근데 다행히 지구에서 출발을 하면 지구 자체가 초속 30km로 태양 수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살짝만 속도를 더 얹으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출발할 때 대략 초속 17km 정도로 가면 태양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로켓 기술로 그럼 그 속력을 얻을 수 있느냐 있어요 있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벗어나면 속력이 여러분들 돌 던졌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늘어졌다가 어느 순간 멈추죠 그러다 다시 내려오는데 탈출이라고 하는 건 멈추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속력이 아주 빠르지 않으면 위로 갈수록 느려져서 결국은 굉장히 느리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출발해서 로켓의 힘만으로 가면 세월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목성 가는 데도 막 그 수십 년 걸리고 그러면 힘들겠죠 특히 이제 그 탐사를 하려면 장비를 싣고 가야 되는데 그 장비는 다 배터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터리 수명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러면 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저 먼 거리에 있는 행성을 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1960년대에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걸 찾아내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그게 중력 도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스윙 바이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행성을 뒤로 습 따라서 굉장히 근접해서 지나가면 그 행성의 중력에 이 우주선이 이끌려서 속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더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60년대 말에 그 우연히 발견한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해왕성이나 그 다음에 천황성이나 해왕성까지 가려면 목성하고 토성을 지나면서 저렇게 해서 스윙 바위로 속력을 얻으면 10년 안에 갈 수 있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해보자 라고 시작한 게 바로 이제 보이저 프로젝트입니다 놀랍게도 될까 말까 했는데 진짜로 성공을 했어요 그 우연히 찾아낸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성공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지나가려면 이 배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 딱 맞아 떨어지는 배열이 대략 170년에 한 번씩이나 그렇대요 그러니까 1970년대가 그 시기였던 거죠 다음번 되면 이제 한참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성과 토성 뒤를 돌아서 저런 보이저 투어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근접한 이 천황성과 해왕성의 사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우리가 보는데 이거는 이제 보이저가 가면서 처음으로 그 목성 사진 찍었던 거고 저렇게 그 구름들이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처음으로 봤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 후에 다른 탐사선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굉장히 겉보기는 아름답지만 이 안에 뛰어들면 이제 이거 다 태풍이라는 얘기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사진들은 그 목성에 이제 위성이 큰 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게 처음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발견했던 그 네 개의 위성인데 가까이 가서 찍어 보면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인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저 중에는 예를 들어 이런 유로파 같은 데는 저게 얼음 덩어리여서 그러니까 밑에 물이 있을 거고 생명체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토성의 모습 이 고리 그 다음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 고리의 정체가 뭐다라는 것까지 다 알아냈죠 아 이건 그냥 얼음이구나 그래서 저렇게 밝게 빛난다 라는 것도 다 알아냈고 고리에 대한 자세한 것도 다 지금 이해를 하고 있죠 왜 고리가 이렇게 또 띠가 생기나 이런 것들까지 전부 자세하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천황성의 모습 푸른 행성이죠 천황성은 재미있는 게 얘는 그 자전축이 수직으로 누워서 돌아요 그러면 하루가 계절 변화 하루 변화가 지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북극에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에서 거의 그런 식의 계절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면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장면이 이렇게 늘어서서 돌고 있다 라고 이해하던 거에서 이제는 가볼 수 있고 직접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얘기하죠 그 행성이 행성마다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궁금해지죠 이제 아니 왜 똑같이 그 태양의 여덟 명의 식구인데 그 행성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특히 안쪽에 있는 네 개의 행성과 바깥쪽에 있는 네 개의 행성이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지죠 그거를 설명을 이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결국 그런 행성의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온도죠 행성이 얼마나 온도가 되느냐 그럼 그 온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행성 과정에서 보면 행성이 만들어질 때 동결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계에 있는 모든 식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온도를 유지해요 대부분 물론 자체적으로 열을 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태양빛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태양빛 때문에 온도가 얼마나 될 건가를 간단한 계산으로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인 태양빛하고 내보내는 태양빛이 균형이 몇 도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중에 제일 중요한 온도가 뭐냐 하면 물이 얼음으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기체로, 수증기로 존재하는가의 경계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거를 동결선이라고 불러요 그 동결선이 어디쯤이냐면 화성하고 목성 사이입니다 그러면 화성 안쪽에서는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고 그 바깥에서는 얼음 상태로 존재하죠 그럼 이 동결선 안쪽에는 이런 얼음, 물, 메탄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기화가 된 다음에 태양빛에 밀려서 다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는 뭐만 남느냐 이렇게 안 녹는 거 결국 딱딱한 바위 덩어리들만 남아요 그럼 결국 그 안에 생기는 행성들은 돌로 된 행성이 생기는 거죠 그게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물, 메탄 이런 거 수소, 헬륨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밀려나가서 그 동결선 밖으로 가게 되고 그 바깥에서 행성을 만드는 거죠 그럼 거대 행성이 만들어집니다 워낙 물질이 많으니까 그래서 목성, 토성, 천황성, 해왕성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운명에 따라서 인간도 어디서 어느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듯이 행성들도 어느 위치에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줄을 잘 서야 한다 그래서 태양계 행성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금은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결국 그 동결선, 경계선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전형적인 별이어서 아마 다른 별들도 태양계하고 비슷할 거다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에 대한 설명을 다 하고 나면 첫 번째로 우리가 태양계에 대해서 받는 느낌 처음에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태양계의 대부분이 비어있다는 거죠 이 책의 의도도 그거를 한번 책으로 보여주자 대부분 빈페이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공허하구나 근데 그럼 태양계만 공허하냐 사실은 우리 우주는 태양계보다 훨씬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주 전체에 비교하면 태양계에는 많은 물질이 모여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태양이나 행성 같은 것은 정말로 물질이 굉장히 밀집돼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 밀집돼야만 그 안에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이 태어나고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주 전체는 공허할지 몰라도 그 공허 속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요인이 뭐냐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우주론에서 풀어가고 있는 숙제입니다 물질이 왜 모여드는가 그런 걸 다 우주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결국 우주에 인간이 왜 존재할까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자라는 거죠 이 책을 넘기면서 이렇게 빈 속에 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살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 태양계에 넘어가면 뭐가 될까 이런 것도 이제 조금 감을 잡기 위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태양계를 표현하는데 200쪽이 필요했죠 그럼 태양계에 넘어서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뭐냐 하면 프로시마 센타울이라는 그 센타울이 자리에 있는 별입니다 그 별의 위치를 이 책 가지고 표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를 제가 여기 마지막에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태양계의 크기 지금 천왕선까지가 200쪽이었는데 해왕선까지가 200쪽인데 다음 별까지 가려면 160만 쪽 가야 된다 그 다음 별이 태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나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태양계를 잘 느껴보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달에 갔던 아폴로 우주선에서 우주비행사가 떠오르는 지구를 찍은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에 서서 우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별을 보고 행성을 보고 그 우주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근데 인간이 드디어 놀랍게도 그 지구를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꼭 반대로 지구를 보면 어떻게 보일 건가 완전히 다른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걸 성공한 사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생각보다 지구가 굉장히 아름다운 행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저 속에 지금 70억 인구가 복잡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사진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이 작은 하얀 점 이게 뭐냐면 화성에 가 있는 우주선에서 거기 있는 카메라로 지구를 찍은 겁니다 거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거를 이미지를 확대해서 봤더니 지구 옆에 달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근데 이렇게 지금 화성에서 이 사진은 원하면 얼마든지 찍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럼 가장 멀리 가서 찍은 사진이 뭐냐 그 다음 사진이 바로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떠나면서 찍어 보낸 사진이에요 여기 나오는 한 픽셀이에요 이게 지구입니다 그래서 보이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사진 한번 찍어 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의 주동자가 칼세이건이었죠 그래서 조사진 한 장 찍는데 그러면 보통 보이저어는 카메라를 항상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겠죠 행성을 찍어야 되니까 이거 한 장 찍으려고 이거 돌립니다 지구 쪽으로 그렇게 하는데 돈이 수억 들어 추가로 이것도 나중에 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별거 아니지만 그때 그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렬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어쨌든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이 만든 기계가 저 지구를 벗어나서 가장 멀리 가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거기 보이는 행성이나 별의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반대로 우리가 지구를 볼 때 반대 입장에 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이 책이 태양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배우는 책이 아니라 실제로 태양계를 한번 느껴보는 책이었으면 하고 이런 책을 썼고 거기에는 대부분 공간이 비어있다 그렇지만 거기를 여행하고 다니려면 거리 감각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지구 그 다음에 그 지구에 사는 인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 건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이걸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초 이 시간 5Tele 8 đây 108 119 119 119 129 12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